안녕하세요 백두산입니다. 오늘 이쪽에 영길빙설축제를 한달에 가서 한번 와 봤습니다. 와 조각을 멋있게 잘해 봤습니다. 제7회 영길빙설관광축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민속촌 앞입니다. 민속촌 입구인데요. 민속촌 입구에다가 이렇게 빙설축제를 하게 해놨네요. 오 잘해놨습니다. 오늘이 일요일인데 관광객들이 별로 없네요. 와 근데 밤에 오면 멋있겠습니다. 저기 보시면은 아직도 지금 불이 켜져 있습니다. 이 조형물이 떡방아찌는 조형물 같습니다. 우리 루루가 겁이 많아요. 투자를 엄청 해놨습니다. 역시 이런걸 보면서 대륙을 느낍니다. 또 이게 저장은 저희가 사과 삶을 찾고 있습니다. 그 정도면은 지금 사과자입니다. ? 뭐지? 이게 무슨 날의 날씨가 있습니다. market삼풍인데요. 이거 진짜 미래를 하시구요. driving miss Cerb esa arena Cerbada sól Cerbada 네. 아,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.